네, 이번 순서는 모 3집부터 새롭게 합류한 새로운 4명의 멤버들이 저의 어떠한 개입도 없이 직접 관객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연 속의 작은 코너입니다. 이 코너를 진행해 주실 베이스의 송인섭 씨 모시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송인섭이라고 합니다. 몫 공연의 얼마 전까지 하이라이트였으나 약간 격화된 프로그램인데 저희 멤버들 소개도 하고 인사도 하고 또 목소리도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. 조남열 씨를 소개하겠습니다. 드럼을 맡고 있는 조남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또 복장은 굉장히 회장님이 약간 요트 타다가 오신 듯한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또 오늘 입고 오셨어요. 저희 다음으로는 또 저희 셋째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하윤 씨 피아니스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밴드 몫에서 건반 맡고 있는 이하윤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. 지금 반려 인형을 들고 오셨어요. 피규어 피규어 꼭 공개를 해야 되나요? 아,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탔나봐요. 혹시 이름이 있나요? 파트라슈라고 지었습니다. 개이름 같은데 양이름이네요. 네.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동행을 하기 시작한 이유는요. 일단은 이제 제 연습실에서 있던 어떤 익숙한 환경이 이제 이제 그 건반 위에 이제 올려져 있음으로 해서 약간 이제 독서실 같은 분위기가 집중이 잘 돼요. 아, 네. 네. 지금 파트라슈가 너무 부끄러움 타는 건데 이제 조금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다음 순서로 이제 저희 팀 막내. 그리고 오늘 옷이 또 굉장히 본인이 득템했다고 싸게. 전 매직아인인 줄 알고. 반갑습니다. 모세서 기타를 치고 있는 유흥열이라고 합니다. 네. 앉으셔도 되냐고요? 아, 네. 안 돼요. 네. 자유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. 아, 뭐? 꼭 이런 식으로 항상 사람을 매긴다고 하죠? 흔히. 형들이 다 재밌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살짝 패스를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저기 인섭이한테 못 나눔 들을 맨날 못해가지고요. 제가 이번엔 인섭이한테 좀 이렇게 못 나눔 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. 네. 맨날 얘기만 하고 안 하더라고요. 자기는 슬쩍 빠지고. 어, 송인섭에게 사랑이란? 아, 사랑이란? 아, 이런 느낌이군요. 아, 내가 그동안 맨날 이렇게 당황, 멤버들 당황시키고 그러셨는데. 어, 뭐 노래하면 안 되나요? 아, 아니에요. 어, 네. 딱 한마디로. 네. 딱 한 소재만 딱 부리겠습니다. 저희 못난 놈들의 공식 송이 있어요. 반주 좀 해주세요. 어, 다음 앨범은 히든 트랙이고요. 네, 정말 죄송합니다. 사랑에 대해서 준비를 못 했어요. 아, 네. 네. 아, 못난 남들. 정말. 늘, 전혀 이 내용을 알지 못하거든요. 뭐, 간섭도 거의 하지 않고. 그래서 늘 기대와 걱정이 교체하는 그런 코너인 것 같아요. 아, 네. 다음 곡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